정말 오해야. 아이고, 내가 요즘에 오민호 때문에 좀 예민했나 봐. 곧 내 손으로 천병 지어서 장인으로는 꿈 이루어드릴게. 이제 그만 과풀어, 응? 벌써 30분째야. 보는 눈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? 잘못했다고 사과하잖아. 당신이 사과하면 내가 언제나 받아줘야 될 의무라도 있는 거예요? 전시회 때문에 바쁘니까 그만 나가줘요. 음, 생질머리야. 강만호가 다음 포럼에 그 어부를 등장시켜서 오민호 대표를 범인으로 몰고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. 계속 그 어부와 접촉하는 눈치입니다. 결국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민호씨가 더욱 궁지에 물리겠군요. 사장님이 그 자리에 등장하셔서 강만호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판을 짜볼까 합니다. 그럼 저도 그동안의 모든 증거자료 모아놓고 기다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게 좋아? 응! 너무 이쁘다. 아빠가 사줘서 더 좋다. 이거 아끼고 아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신을 거다. 구두 하나로 어떻게 죽을 때까지 신어? 신지도 않고 또